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각은 한 5시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밤 같은데 저는 아침 뉴스를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너무 추워 아직 화장이 안 되어 있어서 입으로 밖에 인사를 못 드리게 됐어요 출근길 함께 따라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꼭이요 꼭꼭꼭 오자마자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야 하거든요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 볼까요? 어 일부 안돼 안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눈코입이 생겼죠 이제는 메이크업이랑 종장을 다 맞췄으니까 아직도 좀 부었을 것 같아요 아까보단 사람이죠? 종장을 다 맞추면 리허설 들어가기 전에 보도국에서 원고를 뽑아요 리더스가 보도국입니다 뉴스 기사를 뽑으러 왔어요 신유정 피디님 보도국에서 원고 받았으니까 연습을 하면서 이제 연습만 해도 살게 되니까 연습만 해도 됐습니다 예능을 해야 돼요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청정받을 고용거에 일곱량의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네 네 아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아침 뉴스입니다 대전시의 바이오메디컬 부재 자유부구 규정으로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T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뉴스가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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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